뭔데? 이게... 뭔데? 이거 봐라. 뭔데? 이거... 뭐야? 속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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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예전에서 머리였는데. 되게 싫어하잖아요. 꼬리가 저렇게... 해봐라. 장을 찍고 좀... 그걸 내가 뭐하는데? 쬐봐라. 내가 뭐하는데? 엄청... 이거는 속꼬리 타니까. 쬐봐라. 쬐봐라. 쬐고 이거 좀 해라 보자. 이 쬐봐라니까. 눈썹 진짜로. 소머리 트라우마가. 징그러운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. 봉주야. 아이고. 봉주야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저 이리 와. 너무 대꾸도 안 하고 바로 이거는. 이거 뭐예요 이거는? 이거 소꼬리. 소꼬리? 응. 그런데 이거는 내가 잘랐는데. 이거는 못 자르겠어. 야 이거. 아... 안 잘려져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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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아... 이게 처음 하면 나았다. 이거 못 만지나요? 이거 뭐 만지나요? 그러니까 우리 수반은 진짜 뭐 먹는 것도 많고 뭐 하는 것도 많고 이런 걸 했다고 하면 저래요. 내 마찬가지로 욕심 좀 거들어 주지도 않는데. 정치만 거찍이 포장이고 마을이 형님. 그렇게는 손, 손 이제 집어넣고. 저거 뭐야? 에이아, 에이아, 에이아. 에이아, 에이아. 아, 어머. 됐다. 됐다. 어머니야, 똑같네. 남자는 이 정도는 만들 줄 알아야 돼요. 남자는 이 정도는 이 음식 같은 것도 할 줄 알아야 돼. 무슨 뭐하는 거 해야 돼요? 으。